해외여행 전문가 평가여 단장입니다. 지금 전라남도 강진 1박 2일 여행 왔습니다. 배낭여행을 왔는데요. 보이시죠? 성문공원에 있는 구름다리입니다. 지금부터 구름다리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기대됩니다. 잠시 후 붕괴합니다. 가족여행 전문가 평가여 단장 천라남도 강진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배낭여행 중입니다. 구름다리 위에 올라왔습니다. 공개합니다. 짜잔! 추억입니다. 풍경 비도 오고 날씨 굿 안 더우니까 살만하네 광진 성문공원에 있는 구름다리였습니다. 구름다리 멋있습니다. 끝